щее 듬째 맛있겠구먼 파워블록 본 적ained 파워블록 어떤 advertise vet 아블락스 채우는 새끼 대머리다 뒤져요 뒤져야 되겠네 어떡해 정신 못차리는데? 정신 못차리는데? 와우 플린스야 씨빨새끼야 붓같은 메르시 쳐라 그러네 미친새끼 하는것도 없으면서 병신년이 맵습니다 매워요 미안해 내가 매혐이 좀 매현말기라 그래 내가 태국고추맛 좀 쇼핑니다 매현말기라 그래 아니 뭐 이렇게 해준거야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메르시를 해달래 미안 우리 아나 늘려야 돼 우리 아나 우리 아나 우리 아나 숨 뛰어 숨 뛰어 숨 뛰어 준비다 아무도 나 힐을 안해줘 미안해 이제 이렇게 파워블락 때리지마 쏠쇼야 몇 배를 치는거야 노 파워블락 헤이 펑큐 온다 그가 온다 좋아 좋아 우리 여호기 됐어요 좀 빼볼래? 나 힐 안빼어거든 아아 나도 빼고 싶어 잘가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더 안갔는데 아직 갔네 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와 씨발 저 새낀 진짜 병신따 여호기 젠지 한번 가보작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헤이 펑큐 야 이거 그냥 여기 깔아주고 해줘 해줘 얼마 잘하나 아 하지마 절대 하지마 우리 아나 케어저 하고있어 잡았잖아 잡았잖아 우리 아나 물려요 겐즈 원이에요 아 나도 원이에요 어 나이트 야 우리 솔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우리 솔저 잘하고있어요 1차 테스트 합격입니다 어 나쁘다 바로 달라 어 나빠 죽을때마다 어 아파라 이걸 우리 아나 물려요 겐즈 원 겐즈 다운 티립폭 티립폭 어 겐즈님 힐 받고가세요 힐 받고가세요 줄거에요 네 줄거에요 얼마나 억가를 당하고 하는거니 아 저새끼 메리플리즈 안하나 안다 안다 어김없이 돌아오고 우리 공피 우리 공피 우리 공피 우리 공피 우리 공피 어 내가 뭐 잡았다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어 나이스 뭐야 이거 뭐가 또 있을텐데 여기 여기 어 어 재웠다 어 정압 빠졌다 사물라가 없어 우리 아나 죽어요 어 까비 깔아줘 깔아 깔아줘 깔아 디발 깔아왔어야지 이말났네 뭐야 저 깔아 자 이번엔 진짜 메르실 해줘 볼까 아 한번 믿어보죠 솔저 믿어봅시다 이렇게 감절한 친구가 있는데 너의 감절함 아니 저딴 새끼들 해줄 필요 없어 딜은 잘 먹고 있어 근데 딜량 1등이에요 딜량 1등이야 얼마나 잘하나 아 아 아 이대로 죽어야돼? 진짜 어이가 없네 누워봐 아 키리콜이 나노미 나노미 나노 아이고 비비소 아 아쉬운 부분 아 외국인 같은데 아 대참사다 아 한국인이네 잠깐만 아 뭐야 맞아 아 솔저 외국인이야? 아 외국인이네 한국인이야? 이런 뭐 해야되나 요쪽은 히리코하라 그러고 요쪽은 메르시하라 그러고 아 탱커 말 들어 안 돼 아니 나 힐을 아니 그럼 둘 중 하나 힐을 줘야되는데 힐을 못봤잖아 나 너무 짜증나 그냥 아 아휴 화낼씨 엄마 아니 나 안와있어서 괜찮긴 한데 받을 수 있어 아니 내가 안고싶어 내가 안고싶어 그냥 얘는 메르시를 싫어해 나 안해 나도 메르시 잘하는 애 아니면 그래 봐봐요 펑크랩 애쉬 펑크랩 스피리코 햄스터 어 햄스터? 개이득이 윌라인 가네 와 미치네 와 미치네 메르신 이런거 못살렸네 이거 2층밖에 저기 멀리 뭐가 있는데? 백골밖에 안해네 백힐이 오케이 멀리시였으니까 못살렸어 봐봐 안 돼 벤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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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렸어 봐봐 이순자 어 어 우리는 힐러가 세 명이야 스피리코 햄스터 헉 아 존나 맛있어보여 깨워줘 어 그 밥 밥돼 나 못들어가 근데 내가 존나 아프네 미안하다 이거 터질걸 온다 존나 맛있는건 나였어 아 아 근데 이거 2층을 나온다 보기가 너무 빡겼네 내가 갈걸 솔더를 빼면 되는거 아니야? 그거는 컨택트에 없어 솔더는 그냥 필수프이야 힐맨 빠지고 진짜 나는 이해가 안돼 솔저같은 개똥패를 왜하는거야? 소전을 하면 되잖아 일단 나가자 나가자 큰애 저것도 빠졌다 불타 빠졌다 킹 끌어줄게 끌었어 잡을래? 도너 피면 되고 버림도 없어 타이어 올린다 뭐했지? 저기 저기 나이스 나이스가 마음에 안들었나 보네 상관없네 뭘 해라는거야 자꾸 아니 타이어에 죽었는데 뭘 하라는거야 나이스가 아 이 뭐야 덧 밀어줘 얘들아 제발 할 수 있어 굿 너네 초알 있어? 다운지 얼마 안됐을걸? 다운지 얼마 안됐어 난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도 나 지금 처음 봐 야타를 하나 잡았거든? 잡을래? 다운지 빨리 잡아야되는데 이거만 보다 홀렴? 이거만 보다 홀렴? 오 비슷하게 밀었다 하초 탈 야 하초 탈 3대 3 3 으아하하핳 아 이 새끼 욕설 신고해야지 존나 개찡 개씨 개 박치기하는 아 할 줄 모르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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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혼자 잘하잖아 야 키보드 했을래 뭘 믿고 내가 메르스를 해주니 내가 두 배도 넘게 큰데 1 1 문제 있는 양은 많이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얘 키보 있어? 아니없어 없을까? 15대 치면 돼 또 그치야? 있는 건 아니고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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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있다 호그 왼쪽에 도티 여기 2층 1층이 동굴의 일이야 산조도 있네 포에도 있어 아.. 숨보 타면서 정화 안 써도 돼 난 너 그거 없는 줄 알았어 호흡 끌어볼게 호흡 끌어오갔어 나이스 위법 안 B? 하트 야 진짜 핏 주먹으로도 늦는대 왜야되는 뇌? 암막 컷 떨어져 호그 호그 아 제가 썼는데 그런거? 와 겐지 나이스! 이거거든 겐지야 지렸다 근데 우리 힐러 없어서 너네 가도 될 수 있지? 아 화물 힐 되잖아 화물이 힐러야 충분해 충분해 3 2 1 아 나 왔다 나 왔바지 아잇 아잇 미안 괜찮아 아 아 미친 안 괜찮네 아깝다 붙어 주지 1분인데 많이 밀었었는데 여유있어 컨셉이야? 너는 저 17데스를 믿고 싶어? 난 7데스 밖에 안했는다 역시 역시 우리 키리코 역시 멋있어 멋있어 좋아좋아 5 4 3 2 1 한적 피해 한적 호그 17데스 케어 잘해줘야 돼 저거 시발 저거 손 떼면 죽는다 다 탈 수 있는데 뭘 시발 가미카즈 핸드로 있어 호그 뒤로 돌아 호그 가비 아 이런거 아나 있었으면 잡는건데 까르비 여기 우리 아나오도 좀 힘들어 어? 아이씨 두려워고 있어야 돼 두려워고 있어야 돼 두려워 베르시 두려워 두려워 없어 아 나 힐 줘야지 너무하네 캐릭 1 아 나 죽는데 이러면 그냥 다시 아나와 봐 버려줘 두려워 너 버러지새끼 케어해줄 필요 없어 모여야돼 모여야돼 얘들아 모여야돼 기다려야돼 기다려야돼 내가 아직 없어 한방 메타 가자 한번에 모아서 나 먼저 쯔건데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호그 돈다 호그 어디 뒤에 호그 도나 호그 도는 동안 본대 터트려도 돼 계속 건대 터트려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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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뱉는 놈이 있어 야 2명 잘라왔어 그냥 들어와 들어와 키리코만 하자고 했는데 키리코만 좋아요 좋아요 아 잘했다 고생했어요 여기도 미쳤어 모니터 글쎄 손짓 고 Ela